아프리카TV엔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마이마이 좀 누르세요 따봉 이거는 어 제가 나 새로운 대리 데리고 공장 갔다 올게 아 나 오지 알겠다 이거 우리 사식서 내고 후임자 들어온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사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썸타고 애인으로 꼬리나고 너무 좋아한 나머지 서로 직장을 때려치고 지금 대구에 내려와서 같이 살잖아 직장을 어떻게 바로 때려쳐 이제 그만둔다고 하면 제 후임이 들어오고 이제 가르치고 인수인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시기에요 음 맞아 맞아 기억나요 제 밑으로 이제 대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내가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 새로운 대리 데리고 공장 갔다 올게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제가 보냈네요 뭐 이리 바빠요 이라고 적은거 같은데 맞죠 30분간 연락 안됐다고 잘 다녀오라고 9시 반에 얘기했다가 30분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우리 빵이가 뭐 이리 바뻐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때 감정 느껴진다 저때 저 새로운 대리랑 뭔 일이 있을까봐 내가 되게 걱정했던거 같아요 맞죠 완전 못생겼어요 그 대리 그래서 그 사진을 말도 꺼내지마 내가 사진을 봤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안심했어요 봐봐 여러분 빵이도 의리라니까 날 이렇게 좋아하는거 아니까 내가 이렇게 감정을 퍼다 준거에요 여러분 아니 진짜 답정이 안오는거야 제가 나 지금 교육시키고 있어 너 딴짓하지 마라 하하하 나도 내가 지금 원래는 인수인계 하고 옆에 대리가 없으면 빵이랑 계속 연락하고 전화하고 지금 서로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교육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못하게 했는거야 빵이랑 그래서 나도 불안했어 빵이가 뭔짓 할까봐 나도 불안했어 남자답게 읽어달래 얼림도 교육시키고 있어 너 딴짓하지 마라 하하하하 네 히히 히히 빵이의 귀여운 척 히히 좋다는거죠 제가 죽는다 딴짓하지마 죽어 하하하 너무 불안했다 우리 진짜 너무너무 진짜 너무 사랑해서 그때 장거리 연애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연애하는 그 자체가 너무 보고싶으니까 야 많이 힘들었지 그래서 제가 대리 옆에 있는데 아 얘가 없었으면 빵이랑 연락할 수 있는데 이 대리 진짜 짜증나다 내가 맨날 그러고 있었어 교육시킬 때 예 베이베 바빠 이게 뭔지 있어 내가 아 내가 바쁘다고 내가 바빠서 걱정하지 마라 를 제가 저렇게 썼네 저거 바쁘다고 한건지 제가 바빠? 응 오늘 바빠 다행이다 바쁜데 왜 다행이야 빵이가 바쁘다고 했을 때 제가 다행이라니까 바쁜데 왜 다행이야 바쁘면 딴짓 못하잖아 푸해 푸해 푸해는 뭐야 여러분 그냥 웃고 즐길 때가 아니라 이 뒤에 푸해 하나가 상대방한테 뭔가 푼수같이 너한테 빠져있다 그리고 귀엽다 이런걸 어필하기 때문에 이런걸 써줘야 돼요 푸해 연애할 때 내가 엄청 머리 굴리고 있다 이런거는 도움이 안되고 푸해 이렇게 하면 나는 너만 좋아하고 단순하고 푼수야 너만 좋아하는 바보야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느낌 보여줬어요 솔직히 그렇다니까 푸해 이거 다 메모하세요 뭔가 너무 바보같이 나를 나만 사랑하는구나 그래 너만 좋아하는 푼수댁이다 라는걸 보여주는 두 글자 푸해 푸해 다 쓰세요 여러분 너 있는데 무슨 딴짓이야 너가 세상최곤데 빵이가 저한테 푹 빠졌네요 그럼요 제가 또 갑자기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사랑하면 자기가 다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여주인공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또 너가 세상최곤데 라는 말을 두고 감명에 맞이하나 다 버리고 와줘서 고마워 잘하고 잘할게 이건 왜 안되요 이건 왜 안되요 다 버리고 와줘서 고맙다 이제 빵이도 직장을 그만두고 나도 직장을 그만두는데 빵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과장급 월급도 많이 받는데 그만두니까 내가 고맙다 그리고 이때는 나한테 어라 너 일하지 말고 카드로 홈쇼핑이나 해 이럴 때라서 저는 이제 저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았어 원래 잘하는데 뭘 더 잘한단 말이야 너가 원래 그렇게 나한테 잘하는데 뭘 그렇게 더 잘한단 말이야 히읗 히읗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징징대고 우기는거 줄이고 있어 제가 이제 징징대고 우기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미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걸 어필하기 위해서 나 너 징징대는거 사랑스러우니까 계속해도 돼 여러분 너무 오글거리죠 네 이게 지금 아침 10시 아침 11시에요 하하하하하하 아침 11시에 서로 회사에서 나는 지금 옆에 대리 끼고 하하하하 나 인수인계 하면서 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드라마죠 하하하하하하 이게 뭔소리에요 내 사랑이 귀찮은거 싫다 이게 뭐에요 뭔소리야 갑자기 내 사랑이 귀찮은거 싫다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지금 드라마야 지금 벌써 기승전결인데 지금 전이에요 전 기승전에 가장 지금 복선일때 내 사랑이 귀찮은거 싫다 뭔소리야 이게 뭔소리인데 아무래도 지금 다시 봐도 모르겠네 하하하하 여러분 썸타운 이러는거에요 지정신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난 너 사랑 하나도 안귀찮아 사랑해 하하하하하하 오글거려 난 너 사랑 하나도 안귀찮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아침 11시에 하하하하하하 아무래도 취하셨어 라고 적어주신데 아침 11시에 평일에 인수인계 하면서 서로 미처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정도 되니까 직장 때려치고 같이 사는거에요 서로 지금 따로 나는 성남에 있고 빵이는 지금 대구에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같이 사는거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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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